뚜찌가 돌코 타자 꼬시면서 먹어요. 맞아요. 뚜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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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벅아.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여기 놀이공원에 지나서 아세! 같이 롤러코타실? 롤러코타실? 오케이, 오케이. 얌얌얌. 얌얌. 얌얌. 동호해. 날 꼬시더니 목을 치우고 꼬신 거였구나. 호호호. 호호호. 요호호. 웨이. 직업이 뭐지? 엄량겐이야. 나 울이야. 진짜로? 응. 어? 긴장이다. 엄냄냄냄. 김쭈찌. 김쭈찌. 내가 롤러코스터 타는 거 다 봄. 호호호. 롤러코 롤러코. 독성왕. 롤러코 타세? 아직 아무도 안 죽었어. 그래? 롤러코 타봤어? 이거? 독성왕이. 넘어가자. 같이 타자. 이거 롤러코 타봤어? 나 지금 두 번째 타봐. 아, 두 번째 타? 아, 위에 사람들 있어가지고. 모르겠다. 호호호호호호. 데이트다 데이트. 롤러코 타는 거. 호호호호호. 호호호호호호. 주목이야. 오케이. 롤러코 타는 거. 조찌가 나한테 친근하게 말을 걸저라네. 진승님. 형, 롤코 타세? 이러면서 유인해서 다 왔는데. 한번 태우고. 어, 뭐야. 롤코 타자는 거. 아, 뭐야. 이거 어떻게 타요? 아, 아냐. 버튼 눌러 x2 아 버튼? 지금 순수한이 빨리 보여 가보자고 님들 심의회자 가보자고 나 두 동동이 아니거든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홍 오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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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철 때! 추철 여기 추철 때 이거 부검해 빨리 부검해! 추철 때! 어? 냥 부검해! 부검해! 그렇지 부검해 줘! 부검해! 부검해! 빨리 부검해!! 부검해! 제발 보검해 안 되고 신고 어? 나 걸렸어? 잘못 눌러버렸다 아 이거 어차피 달려놓은 거 아니에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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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티켓 났네? 아 나 시아 가려졌다 어? 너 지금 뭐야? 나 펠리판 암냠냠 으아아아악 ynen 시야가 안 보여 그치 내 기억 먹을래? 나 보안관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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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자 토끼 찾자 나 보안관 나 보안관 아아악 너 들었다 김은이 지갑 뭔지 알아요? 김은이는 지갑 말하라고 롤러코스터 사자 롤러코스터 에이 일단 토끼 토끼 찾아야 돼 우리 승난다 이러다 혹시 밑에 있나? 밑에 있나? 토끼 왼쪽 아래에 있어 여기다 오리승라 수정구 수정구 수 토끼 진짜 안보여 18초 미친 왼쪽 아래에 있어 왼쪽 아래 어딨어 구부라야 이 새끼야 개고춘하님은 뭐예요? 저요? 저 진짜 수치 이거 개춘이 오리야 중인 개수상 뭐 다시 먹을랍니다 환기차 쳐봤는데 우리 죽은 사람 있나요? 이거는 제가 볼 때 시체가 제가 한 두 바퀴를 돌았는데 없었던 걸 보면 펠리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이거 여섯 명 남은 입장에서 오리 하나 펠리컨 하나 맛있다고 하면 이거 지금 전체 식공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들 전 반대입니다 오리라서요? 쭈찌님 오리였으면 저 진따개 모가지가 된가 썰렸어요 맞아 그리고 난 직공했음 아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진님도 몸을 비벼서 비둘기 의심이야 이것도 롤코 타자고 하자 아니면 부 진짜 이겼어 뭐야 저기 롤코 타자 이거 롤코 타면 안전함 싸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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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코 타.. 롤코 타자고 롤코 타자고 롤코 타자고 롤코 타자고 레비 찾아라 나 우.. 와.. 아 춘아 내게 될 걸 그랬나? 와 펠리칸이었어? 춘아 내게 될 걸 아 씨.. 나 믿고 있는데 도망가죠 비자면 도망가죠 어 잡았다 아.. 하나 둘 셋 넷 아.. 이거 개굴추나 님 먹혔고 진 님은 제가 토끼 지금 잡았고 메이크리 님 네 메이크리 님이 잡은 건 흰색 토끼니까 아니고 제가 먹었습니다 맞아요 이응 님 먹는 거 봤어요 확실해요? 개굴추나 님이 어쨌든 먹혔다는 건데 이게 그럼 펠리컨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3이응 님 메이크리 지금 종쳤으니까 펠리컨은 절대 안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펠리컨이 맞아요 그럼 두 명 직업을 지금 빠르게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? 오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심될 사람 두 명 쪽 되겠습니다 3 2 1 여병 저는 소신으로 달겠습니다 아 츠나 어리구나 아 그니까 쑤찌가 우리 다 먹었어 쑤찌가 놀고 타자 꼬시면서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못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